자 지금부터 말이죠 후보님. 저희가 재미로 풀어보는 타로 점치기가 있습니다. 타로카드 점치기. 자 이제 개인 방송이 자랑하는 타로골의 입장이 있겠습니다. 타로골 입장. 네 뭐 또 놓쳤어. 하여튼 나올 때마다 한 번에 나올 적이 없습니다. 약간 모자랍니다. 그게 매력이에요. 모자란 듯이 최고입니다. 물도 아주 채워지면 안 됩니다. 안타까운 게 이 타로골은 미치홀구 유권자가 아닙니다. 미치홀구 이상하십시오. 타로카드 왼손. 왼손을 얹으시고 서정식 후보의 간절한 소망을 빌고 싶으십시오. 큰소리요? 아니요 속으로 속으로. 됐습니다. 아 됐습니다. 손을 떼시고. 자 이제 우리 타로골이 카드로 쫙 펼치면 왼손으로 세 장만 딱 뽑으시면 그 세 장의 카드에 허정식 후보의 매일이 점쳐집니다. 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보는 점치. 괜찮습니까? 네. 네 거나 말거나 네 거나 말거나. 네 거나 말거나. 왼손으로 꽉. 하나씩. 하나. 하나. 하나 둘. 예 이거예요. 뭐. 오토프예요. 없습니다. 자 이 세 장의 카드에 허정식의 매일이 보이는데. 그 매일에 대한 프린음. 4월 15일 이후에 발표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나와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둘, 잡고 카드 같지 않아? 아, 이거랑 이거랑 먹었어 아, 이거랑 니가 수제를 정지고 오는 것 같아 파티가 어딨냐, 빨리하고 줘, 빨리 침벌이 저리도 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